자 우리가 지난 16장 사용자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구요 어 17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리소스 자원이다 그죠 리소스는 이러한 리소스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때 여러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어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죠 자 2번 짱의 개요입니다 자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은 리소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들이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다수가 화면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리소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레이아웃이나 이미지를 저장하는 드로워블 폴더가 있었죠 그죠 이외에도 많은 리소스를 등록을 하고 우리는 코드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본 적도 있고 그죠 했다 그죠 그래서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RES 리소스라는 디렉터리에 리소스 파일을 만들고 그게 이제 R파일에 우리가 이용을 해서 참조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안드로이드 자체에서 자체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플랫폼 리소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 어떠한 리소스를 적용할지 조건을 명시하는 방법도 우리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특히 이번 장에서는 리소스의 종류와 활용 조건을 어떻게 명시하는지 그리고 기기의 크기와 호환하는 앱 워낙 크기가 다양하다 보니까 기기의 크기와 호환하는 앱을 개발하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보도록 하죠 자 2절이구요 리소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자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서 리소스 자원이라는 것은 정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뭐 이미지 라든지 스트링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딱 등록을 해 놓고 그냥 우리가 뭡니까 정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앱이 동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해 두면 동적으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콘텐츠는 당연히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각도 조절하는 것도 정적인 파일을 우리가 이벤트 처리로 뭡니까 이렇게 각도 조절하면서 사진이 바뀌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되지 않는 정적인 콘텐츠는 코드에 작성하지 않고 리소스로 분리해서 우리가 그죠 외부 파일로 만들어서 이용을 지금까지 해 왔죠 그죠 그래서 이처럼 리소스를 이용을 하면 코드를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아울러 프로그램 유지보수 가 쉬워져서 편리하죠 뭐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이제 우리가 부품을 교체하듯이 그죠 그래서 앱에서 이용하는 리소스는 크게 앱 리소스와 플랫폼 리소스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부터 이러한 앱 리소스와 플랫폼 리소스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앱 리소스를 사용하는 거 자 특히 요 우리 알죠 그죠 RES 폴더 여기 밑에 보면 드로워블 폴더 레이아웃 폴더 및맵 폴더 그리고 values 폴더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 맞죠 그래서 앱 리소스란 개발자가 개발자가 직접 추가한 리소스를 의미하는 거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진들을 찍고 또 우리의 아이콘을 또 가져와서 만들고 뭐 앞에서 해봤던 우리가 이제 배경색 이런 것들도 그리고 shape 도형도 만들어 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자가 개발자가 직접 가져오는 리소스를 우리는 앱 리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앱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가 모듈을 만들면 자동으로 또 역시 RES라는 디렉터리가 생기고 그 아래에 드로워블 레이아웃 및맵 그리고 values라는 디렉터리가 내게 생성이 되죠 그죠 어차피 모듈도 모듈도 하나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는 이 리소스 디렉터리에 리소스 파일을 각각 우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해서 우리가 그것을 땡겨와서 코드에서 땡겨와서 화면에 표식을 한다든지 또한 이벤트 처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면 그 이미지가 혹은 그 리소스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모듈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디렉터리 4개가 만들어지지만 리소스 파일의 종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 기본 디렉터리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디렉터리를 우리는 리소스 아래에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앱에서 이용되는 리소스의 종류를 정리를 잠깐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애니메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속성 애니메이션 xml 이고요 그리고 애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트윈 애니메이션 입니다 그리고 칼라는 말 그대로 색상 상태 목록 정의를 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드로워블은 잘 아시죠? 이미지 리소스 민맵은 앱 실행 아이콘 리소스 입니다 아이콘 그리고 레이아웃은 우리가 역시 activity under-main.xml 이런 파일들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메뉴에 관련된 또 메뉴 구성 xml 이 있고요 그리고 row 그래서 얘는 원시 형태로 이용되는 리소스 파일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values 는 우리가 단순한 값으로 이용되는 리소스를 의미를 합니다 아울러 폰트는 당연히 글꼴 리소스가 될 거고요 xml은 특정 디렉터리가 적용되지 않은 나머지 xml 파일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죠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봤던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그죠? 애니메이터도 처음 봤을 거고 애님이라는 것도 처음 봤고 메뉴 로우 폰트 xml 이런 것들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이렇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소스 디렉터리와 파일은 이름을 지을 때 규칙이 있어요 알겠죠? 좌측 표에서 소개한 리소스 디렉터리 명은 고정입니다 그리고 alias 디렉터리 아래에 개발자가 임의로 이름을 붙인 디렉터리는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알겠죠? 아울러 하위 디렉터리도 역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소스 파일명은 values에 추가하는 파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바의 이름 작성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바의 명명 규칙이 뭡니까? 여러 단어로 만들어지면 언더바로 연결하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소문자로 우리가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알파벳 식혜하면 알파벳 대문자도 역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규칙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리소스 디렉터리와 파일을 코드에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r.java라는 파일이 있죠 그죠? 얘가 우리가 식별자로 되어 있다고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리소스를 추가하면 이 r.java 파일에 상수값으로 숫자로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r.java 파일에 식별자로 우리가 등록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java의 작성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r이 r.java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앱을 개발할 때 기본으로 이용하는 몇몇 리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구요 이후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 더 많은 리소스 사용법을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사용자 이벤트 처리할 때도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봤고 우리가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 리소스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살펴본 디렉터리 중에 하나인 레이아웃 디렉터리죠 이미 살펴봤죠 수없이 그죠?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xml 파일을 저장하는 디렉터리죠 두말할 나이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리소스를 우리는 어디다가 넣었던가요? 그렇죠 드로어블이라는 디렉터리 이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그런 디렉터리였죠 그래서 이미지 리소스를 저장하는 디렉터리가 바로 드로어블이구요 이곳에 저장할 수 있는 이미지는 아 여기 두개가 됐군요 png jpg zip 확장자를 지닌 파일들이구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도형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xml 로 작성한 이미지도 이 디렉터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드로어블 디렉터리에 gradient 언더바 박스 점 xml 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이미지 파일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이미 했습니다 자 shape 라는 도형이라는 태그를 쓰고 끝내고요 그리고 namespace 주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shape 에서 shape 의 종류를 rectangle 사각형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는 거예요 이거는 맞죠 그리고 gradient 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gradient 는 아시죠 색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검정색과 시작 스타트 타입을 검정색을 줬다 그러면 끝나는 타입은 내가 많이 흰색을 줬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검어타가 계속 검정되다가 서서히 흰색으로 변해 나가는 그래 막 결국에 마지막에는 흰색이 나오는 이렇게 그죠? 되는게 우리가 gradient 그죠? 예 그래서 gradient 태그를 써서 스타트 칼라를 ff f 00 이렇게 줬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엔드 칼라 끝 칼라는 80 ff 0 를 줬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앵글 를 이거는 이제 우리가 gradient 직선으로 갈거냐 아니면 90도로 가로로 갈거냐 아니면 45도 방향으로 갈거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이거 봤죠? 그죠? 코너드에서 안드로이드 라디어스 즉 사각형인데 8dp 만큼은 둥글게 만들어달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이미지에요 그죠? 좀 더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8dp 만큼 요렇게 완벽한 사각형이 아니라 라디어스가 붙어있어요 색상도 지금 그라디언트 형태로 45도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만든거에요 이거는 쉐이프를 통해서 맞죠? 우리가 어떤 뭐 사진으로 땡겨온게 아니라 우리가 XML 코드로 직접 만든거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300dp 300dp 이미지 뷰를 주고요 그리고 골뱅이 드로우업을 하고 보니까 그라디언트 박스가 있거든요 그라디언트 잖아요 그죠? 이게 그라디언트 box.xml 이기 때문에 소스를 가져와서 우리가 출력을 하면 실행 결과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도형들이 있고 만들고자 하는게 있다면 이와 같이 xml 파일로 직접 우리가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그러면 포토샵 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미지를 관리하는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그냥 이미지 파일로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써도 되는 것이죠 맞죠? 그거는 뭐 리소스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어디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적절히 잘 어울리게끔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미지 리소스에서 우리가 XML 로 만든 이미지였잖아요 이 이미지를 만들 때는 아래표와 같은 태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놈들은 우리가 태그를 치면 이거는 자동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되는데 몇 개 안 되니까요 자 쉐이프 말 그대로 이거는 도형을 의미하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쉐이프에서 렉탕글처럼 쉐이프의 속성을 이용해서 도형의 타입을 지장을 하는데 쉐이프의 값은 렉탕글 오발 라인 링 이 네 가지가 있죠 그죠? 뭐 다각형도 있고 선도 있고 링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 주면 되고요 코널즈는 보셨다시피 사각형이 딱 지정이 되는게 아니라 여기 각각의 꼭지점 여기 네 개의 점이 있죠 여기에 둥근 모서리를 그리는데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거는 쉐이프 값이 어 렉탕글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거에요 뭐 다각형이라든지 선이라든지 동그라미 라든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굳해요 이 쉐이프 값이 쉐이프 값에 이제 코널즈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그라디언트는 바로 그라데이션 색상을 색상을 지정을 하는거죠 그죠? 스타트 칼라 엔드 칼라 이런거 그리고 사이즈 이거는 도형의 크기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거구요 솔리드는 도형의 색상을 지정을 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스트로크 이거는 도형의 윤곽선을 지정을 하는 그러한 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개 안되니까요 흠 이런것들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예 막 이거를 뭐 외우고 어쩌고 어쩌고 하지마세요 만들다보면 자연스레 익숙해집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실행 아이콘 리소스 우리 MIP MAP MIP MAP 디렉토리 우리 사용해봤다 그죠? 앱을 기기에 설치하면 나타나는 실행 아이콘이 있죠? 그죠? 일반적인 실행 아이콘 우리가 앱을 기기에 설치를 하면 거기 앱을 실행하도록 나타나는 이제 소위 말하면 바탕화면에 컴퓨터를 말하면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가 있잖아요 그 아이콘 그 아이콘 즉 실행 아이콘에 이미지 리소스가 저장되는 디렉토리를 의미를 합니다 아시겠죠? 예 MIP MAP 디렉토리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값 리소스 해서 values 디렉토리 우리가 여기서 써봤잖아요 칼라는 안 써봤는데 우리가 스트링즈 에다가는 우리가 써봤어요 그죠? 그래서 값으로 이용되는 리소스를 저장하는 디렉토리 이고 여기에는 문자열이나 색상이나 크기나 스타일이나 배열 등의 값을 xml 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values 에 저장되는 리소스는 다른 디렉토리와 다른 디렉토리의 리소스와 이용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디렉토리의 리소스는 파일명이 rin 파일에 식별자로 추가되므로 코드에서 이 식별자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레이아웃 디렉토리에 우리가 activity main.xml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리소스를 코드에서 r.layout. activity 에서 그죠? r.layout. activity underbar main 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죠? 물론 뷰 바인딩을 하게 되면 뭐 바인딩 객체로 우리가 루트를 부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다 그죠? 그런데 이 values 디렉토리에는 문자열 리소스 파일인 strings xml 은 r.value.string 처럼 이용을 안 하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 values 디렉토리의 리소스 파일은 파일명이 r인 파일에 식별자로 등록되지 않고 리소스 파일의 값을 지정한 태그의 name 속성 값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values 이놈 있죠 values 디렉토리에 있는 colors xml strings xml 등의 파일명은 권장할 뿐 이거는 개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파벳 대문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리소스 에서 우리가 스트링 에서 name 앱 name my underbar 앱 그리고 string name text txt underbar 1 인데요 잘못 나왔네요 1 이고 이거는 헬로우 라는 문자열 이다 그리고 이거는 text txt underbar data to 는 월드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어요?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xml 파일을 앞 슬라이드처럼 우리가 작성을 했죠 했다면 태그의 name 속성 에 지정한 값이 r 파일의 식별자로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식별자로는 기록은 되지만 얘는 레이아웃 xml 코드에서 각각 다음처럼 우리가 사용을 했죠 자 스트링 골뱅이 스트링 에서 txt 데이터 1 txt 데이터 1 이라고 하면 텍스트 뷰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인딩 처리를 했어요 그죠? 바인딩 처리를 했고 암튼 요렇게 나타내면 txt 1 이 뭐예요? 헬로우 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실행을 시키면 헬로우 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바인딩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뷰 바인딩을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해서 인플레이트 해서 우리가 바인딩 처리를 하면 우리가 요렇게 id 값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인딩 해서 텍스트 뷰 라는 id 값 가지고 와서 텍스트 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게스트링 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r.string.txt underbar data 1 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값을 변경도 할 수가 있고 뭐 어떤 이벤트가 처리 터진다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 뭡니까? 그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헬로우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벤트 처리하면서 바꿔 줄 수도 있잖아요. 얻어와서 액티비티 파일에서 아닌가요? 맞죠? 그죠? 얻어와서 우리가 이벤트 처리하면서 뭐 버튼에다가 하든지 텍스트 뷰에다가 하든지 이벤트 처리해 놓으면 얘가 딱 눌러줬을 때 헬로우가 아니라 뭐 안녕하세요 라고도 우리가 변경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네 자 그리고 values 디렉터리에 저장되는 리소스는 문자열 이외에도 색상 크기 스타일 등이 있는데요. 색상 리소스는 다음처럼 칼라 택으로 우리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칼라 칼라 이렇게 주고 txt 칼라 라는 놈한테는 샵 ff ff 00 이렇게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임에서 bg 칼라 이놈은 샵 ff 00 이렇게 우리가 칼라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칼라.xml 파일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칼라들이 존재합니다. 그 칼라들은 지우면 안 돼요. 지우면 자동으로 우리가 빌딩 할 때 에러가 나옵니다. 그 값들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것들은 밑에다가 추가를 하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거는 우리가 실습하면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요렇게 이제 리소스를 만약에 또 등록을 했다. 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크기 리소스 크기 리소스는 이라는 태그로 등록을 하는데요. 역시 이것도 칼라에 우리가 칼라에 등록을 하든 아 이거는 스트링즈에 하든 여튼 디멘 태그를 이용해서 텍스트 사이즈를 20dp 로 이렇게 디멘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등록한 색상과 크기 리소스를 레이아웃 xml 파일 레이아웃 xml 과 코드에서 이용할 때는 다음처럼 이용하면 되죠. 쉽죠? 텍스트 뷰 하나 선언했고 그리고 id 텍스트 뷰 줬고 위드스는 매치 페어런트입니다. 부모하고 같고 그 다음에 레 컨텐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우리가 txt 데이터 1이 헬로우였죠. 그죠? 예 그리고 텍스트 칼라 텍스트 칼라 텍스트 칼라 텍스트 칼라는 아마 노란색인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칼라 그죠? 이거는 빨간색이네요. 그리고 디멘에서 txt 사이즈는 20dp 로 좋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놔두면 또 정적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액티비티 코드에서 이렇게 값들을 다 얻어올 수가 있어요. 세텍스트 칼라 도 resources combat 해서 get color 해서 resources 에 있는 resources 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r.color.txt underbar color 주고 그리고 null 값 테마는 없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resources is 에 get dimension 에서 r.demn.txt size 이렇게 값을 우리가 얻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값을 얻어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역시 이벤트 처리를 한다면 뭐 여기에 버튼 하나 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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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글자가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색상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배경색도 바꿀 수 있고 글자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얻어와야 뭔가 우리가 코드로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뭐 이벤트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예 자 그다음만 볼게요 아 이건 스타일 속성인데 여기까지만 일단 어 스타일 속성은요 스타일 리소스인데 요거는 우리가 어 앞에 거 요거 한번 실습해 보고 그리고 나서 스타일 리소스가 얼마나 편리한지를 우리가 아는게 낫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구요 실습으로 요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스타일 리소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구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